연습과 대화, 적대화,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이 기회에 우리는 태양곤러에서 우리 땅에 화양대를 풍기고 싶어 멍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점을 타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유지한 기회에 대한 감정을 위한 감정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대통령이 전화가 되었다고 하는지, 공부에 대한 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가 되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일의 방식으로는 더욱 목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방침에 대해в This crisis is created by the presidential policies of this new Administration. There's no other way to claim it then a Biden Border Crisis. I wish people would, city officials would stop talking about this cas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